두 손 머리 위에서 모았다가 구부리며 발 터치해 볼게요. 상체도 같이 숙이며 터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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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다리 넓게 열고 바운스 두 번 하며 두 손으로 크로스로 모았다가 일어나며 손머리 위로 모아 볼게요. 상체도 같이 숙이며 터치해 주세요. 상체도 같이 숙이며 터치해 주세요. 상체도 올isconsin Νο paljon withische view 사이드 탭하고 다리 모아 스커트 해볼게요. 손 머리 위로 들면 사이드 탭, 손 내리면 스커트 해주세요. 손 머리 위로 들면 사이드 탭, 손 내리면 스커트 해주세요. 손 머리 위로 들면 사이드 런지 무릎 구부리는 쪽으로 팔을 보내며 사이드 런지 해주세요. 손 머리 위로 들면 사이드 탭, 손 내리면 스커트 해주세요. 손 머리 위로 들면 사이드 탭, 손 내리면 스커트 해주세요. 옆으로 두 번 이동하고 손 머리 위로 뻗으면 뒤꿈치 들어 볼게요. 무릎을 구부려 엉덩이를 뒤로 보내고 좌우로 이동해주세요. 손 머리 위로 랩을 esperando 사이드 탭, 손 내리면 스커트 해주세요. 한 다리 뒤로 보내면 런지하고 다리 가져오면 스커트 할게요. 좌우 번갈아가며 따라해주세요. 그러므로 태でも October.'" 지하 easier thenat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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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aat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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arc aquftuneetapa regarde calidadboo a p- αυτ다면써 보면 việc policeman입니다. 변하는 확인 대화의 열매자 저 번갈아 가면 따라해주세요. 스쿼트 호흡하면 바닥터치, 업하면 팔 옆으로 위로 뻗어 볼게요. 복부 힘주고 중심 잘 잡으며 따라해 주세요. 복부 힘주고 중심 잘 잡고 있을 것 같아요. 복부 힘주고 중심 잘 잡는 것 같아요. 복부 힘주고 중심 잘 잡고 오세요. 다리 넓게 열어 와이드스쿼트 2번 바운스하고 올라올게요. 손으로 골반을 잡아 상체를 세우고 따라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스쿼트하고 한 다리씩 앞으로 킥차 볼게요. 스쿼트할 때 가슴 앞에서 손 모으고 다리 차면 손 뒤로 보내주세요. 스쿼트 할 때 한 다리로 새꿈치 터치하며 서선으로 꽂아볼게요. 터치할 때 호흡 내주며 따라해주세요. 터치할 때 호흡 내주세요. 터치할 때 호흡 내쉬고 다리 사선으로 뻗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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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접어 당겨오고 다시 펴고 돌아올게요. 허리 아프신 분들은 누워서 허리가 뜨지 않도록 고정하고 따라해주세요. 터치할 때 호흡 내쉬고 다리 사선으로 뻗어주세요. 터치할 때 호흡 내쉬고 다리 사선으로 뻗어주세요. 천천히 팔꿈치와 무릎 크로스로 터치해 볼게요. 천천히 팔꿈치와 무릎 크로스로 터치해 볼게요. 천천히 팔꿈치와 무릎 크로스로 터치해 볼게요. 한 손 머리 위에 대고 상체 올라와 반대손으로 뒤꿈치 터치할게요. 터치할 때 호흡 내셔주세요. 터치할 때 호흡 내셔주세요. 터치할 때 호흡 내셔주세요. 터치할 때 호흡 내셔주세요. 옆으로 누워 두 다리 들었다가 밑다리 접어볼게요. 발이 들 때와 접을 때 호흡 내쉬며 따라해주세요. 모위보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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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순서 입히며 따라할게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반대쪽 할게요. 복부에 힘주고 리듬타면 동작 계속해서 따라해주세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팔꿈치 뒤로 당기면 무릎 접어 엉덩이 터치할게요. 팔꿈치 뒤로 당기면 무릎 접어 엉덩이 터치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앞으로 두 번 스텝하고 뒤로 돌아올게요. 앞으로 두 번 스텝하고 뒤로 돌아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르게 걸으며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복부 힘으로 팔 멀리 찔렀다가 무릎 당겨주세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반대쪽 할게요. 복부 힘으로 팔 사선 앞으로 멀리 찔렀다가 무릎 당겨 터치해주세요. 복부 힘으로 팔 사선 앞으로 멀리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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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엉덩이 좌우로 밀며 빠르게 걸어주세요. 줄넘기 하듯이 팔을 돌리며 따라할게요. 줄넘기 하듯이 팔을 돌리며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옆으로 두 번 이동해 킥 차며 트위스트 해볼게요. 좌우 번갈아 가며 따라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상체 세우며 뒤꿈치 들어볼게요. 복부 납작하게 만들어 업할 때 중심 흔들리지 않게 잘 잡아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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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iere copy to your side 무릎 접어들며 팔꿈치 모아 뒤로 한번 펴며 옆으로 한번 움직여볼게요 복부 자극 계속해서 느끼며 등과 팔도 동시에 태워주세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걸어서 옆으로 이동하며 무릎 당겨 올게요 좌우 번갈아가며 팔과 복부 동시에 힘있게 모아주세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좌우로 탭하며 팔꿈치 열어볼게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어깨 내리고 따라해주세요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손바닥 천장으로 향한 상태에서 손끝 옆으로 밀어주세요 골반을 고정하고 팔꿈치를 등쪽으로 살짝 보내서 동작 이어갈게요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사선 앞으로 팔과 다리 밀어볼게요. 벽을 믿나고 생각하면서 무겁게 밀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팔 크게 원그리며 뒤로 탭해볼게요. 좌우로 탭하며 동작 크게 따라해주세요. 팔 반대로 돌려주세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한 발씩 옆으로 보내며 좌우로 움직여볼게요. 팔 크게 움직이며 중심 이동해주세요.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복부에 힘주고 믿음타며 신나게 흔들어 볼게요.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중심 이동하며 좌우로 펀치해볼게요. 복부 힘으로 펀치해주세요. 치밀다와 펀치해볼게요. uppe 우선을 펀치해주세요. 순서대로 펀치해주세요. 좌우로 펀치해 주세요. 복부 힘으로 펀치해주세요. wah말로 펀치해주세요. 국회 할인과 펀치해볼게요. 클릭하셔를 펀치해주세요. 트위에 펀치해 주세요. 과연 만족leri 펀치해드릴게요. 다음 동작 storms 펀치해볼게요. 마지막 15초 조금 더 빠르게 걸으며 남은 지방까지 태워볼게요 한다리는 무릎을 세우고 반대다리 무릎은 바닥에 대고 중심을 앞뒤로 움직여 볼게요 앞으로 이동하며 뒷다리 허벅지 앞쪽을 밀리고 뒤로 이동하며 앞다리 후면 근육들을 스트레칭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대쪽 할게요 중심 앞으로 이동하며 뒷다리 허벅지 앞쪽 뒤로 이동하며 앞다리 후면 근육 이완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리를 넓게 열고 선 상태에서 두 팔을 포개고 상체 내려가 좌우로 움직여 볼게요 상체는 아래로 툭 떨구고 엉덩이가 너무 뒤로 밀리지 않게 상체 앞으로 보내며 스트레칭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